새해부터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. 선배님 잘 먹었습니다. 커피. 아나야. 네.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면 안 되겠니? 한빛이 내린다. 네. 한상진의 원포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저희 해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해치 저기. 네. 이렇게 잘 나왔어. 해치 첫 방송이 부활하실 생일날이라는데. 어떻게 합니까? 아 네. 2019년 2월 11일. 제 생일이 2월 11일입니다. 여러분 해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꼭 봐주세요. 한상진의 원포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회에서 한번 나와주셔서. 네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그렇습니다. 이곳 현장이 이렇게 원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.